최근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10명이 신입생 1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. 그런데 경찰이 학교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받으려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. 아주 드문 경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 학생 10명이 신입생을 90분가량 집단 폭행한 건 지난 13일입니다.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고 배도 너무 아프고. 일주일이 지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그런데 학교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. 가해 학생 신원과 이들이 쓴 진술서를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. 학교 측은 진술서에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있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라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지만 거부한 겁니다. 결국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학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학교 측이 경찰 협조를 거부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. 해당 학교 전수조사에선 과거에도 학폭에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. 피해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. 결국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대로 다시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. JTBC 배승주입니다. JTBC 배승주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